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은 하솔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성경에 여인이 지은 노래가 미래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솔자와 백성이 이스라엘 시 문서의 특징인 평행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과 애돔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평행을 이룹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신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볼산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나사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설길로 다녔도다.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도 평행 구절로 블레세 쪽속과 하소랑 야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던 때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당신은 이방 왕들의 압제와 약탈로 상인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설길로 다녔기에 대로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통치하기 전까지 약탈로 인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마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스블론과 납달리지파 군사 1만명에다가 에브라인과 베냐민,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이사갈지파 등을 합해서 총 3만명이 모였지만 제대로 된 전투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과 화해를 한 이스라엘 방백들이 시스라와의 전투에 즐거이 헌신한 사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흰 나기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방패와 창도 없이 병거를 소유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우루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에 내려갔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말은 이사갈 방백들이 바락의 군사와 더불어 시스라 군대를 치기 위해 다볼산에서 기송 강가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입니다. 길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가 뱃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요파해서 무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야빈의 압재가 가장 심했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에 연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 동족들의 전투에 무관심하며 자기들의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들의 높은 곳은 다불산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한 왕들이 무기 또 물까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왕들과 가나한 왕들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한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바람과 벼락, 폭풍와 우려를 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또다. 밟아또다의 히브리어 티드레키는 명령형이기에 밟아라가 맞는 말 같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갠사람 해별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이 말은 승전 소식을 갖고 귀가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29절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갖게 하시옵소서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드보라가 살아서 통치하던 40년이 평온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방인 그것도 여인네가 등장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갈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